조선시대의 군자들은 북설의 앞으로 나아가고 증을 치게 되면 움직임을 멈추게 됩니다. 북설의 군자들은 북설의 군자들을 방문화 중입니다. 북설의 군자들을 방문화 중입니다. 북설의 군자들은 빈을 방문화 중입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